안녕하세요 영신나육입니다. 영신나육 오늘도 할인에 할인 들어갑니다. 끝까지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50번부터 가겠습니다. 토우 화분이고요. 가루가 10, 높이가 25, 26,000원짜리 23,000원에 세일합니다. 색깔은 4가지 색이 있고요. 파란색이 더 있어요. 아래가 여러가지 색깔을 좀 더 보이는 것은 4가지 색깔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.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농분이에요. 엄청 25cm 정도 되니까 사이즈는 크고요. 화면이 너무 앞으로 나와있네. 자 줄이고 자 50번입니다. 가루가 10, 높이가 25, 26,000원짜리 23,000원을 세일합니다. 자 51번입니다. 가루가 9, 높이가 24, 12,000원입니다. 3개 남았네요. 이제 높은 분이고요. 24cm니까 영농한 사이즈. 그 다음에 뒤에는 흰색. 이렇게 해서 3개 남았네요. 자 51번 가루가 9, 높이가 24, 12,000원에 갑니다. 자 52번은 가루가 13.5, 세로가 11, 높이가 10, 10,000원짜리 8,000원에 갑니다. 둘, 넷, 다섯 개 남았네요. 자 어 군생이나 코너, 닙토스 종류 심으면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. 그리고 국내산이라 아주 좋습니다. 52번 8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53번 가루가 13.5, 높이가 30,000원짜리 25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엄청 커요. 네 오늘도 두 개 나갔는데 이렇게 국내 분이고요. 파란색도 있습니다. 파란색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밑에가 있고 네 자 53번 네 3만원짜리 25,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. 자 54번은 둘, 넷, 다섯 개 남았네요. 가루가 15.5, 높이가 14,000원짜리 8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얘는 엄청 사이즈가 커요. 만 원도 싸는 거예요. 자 엄청나게 근데 또 세일 거기에다가 네 수입은 아니고 국내 분입니다. 자 54번 만 원짜리 8,000원에 갑니다. 자 55번입니다. 자 가루가 12, 높이가 8,000원, 6,000원짜리 5,000원 세일합니다. 자 낮은 화분이고요. 네 꽃 색깔은 조금씩 달라요. 이렇게 네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자 55번 가루가 12, 높이가 8,000원짜리 5,000원 세일합니다. 자 56번 갑니다. 가루가 10, 높이가 7,000원, 5,000원짜리 4,000원에 갑니다. 네 색깔이 또 여러가지 색이 있고 이 55번부터 56, 57은 거의 같은 저기 공방 겁니다. 자 56번, 5,000원짜리 4,000원 세일합니다. 자 57번 갑니다. 자 10 곱하기 7,000원짜리 3,000원 세일합니다. 자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요. 네 옆에 거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고요. 55번하고 같은 거 좀 작은 사이즈 57번은 4,000원짜리 3,000원 세일하겠습니다. 자 58번 가루가 15, 높이가 11,5원 2,000원짜리 17,000원 세일하겠습니다. 얘는 처음에 엄청 많이 나갔던 화분인데요. 네 숨쉬기 좋은 화분 여름에 잘 물르지 물마름이 좋은 화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자 처음 세일한데요. 자 2만원짜리 17,000원 세일하겠습니다. 자 59번 네 가루가 10.5, 높이가 8,000원입니다. 요렇게 생겼어요. 네 색깔은 노란색 톤 나는 거 있고 파란색 톤 나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색깔 나는 것도 있고 분홍색 네 이렇게 여러가지 있네요. 색깔별로 제가 이렇게 골고루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59번 가루가 10.5, 높이가 8,000원에 갑니다. 자 60번은 엄청 많이 세일하죠. 가루가 12.5, 높이가 9.8, 14,000원짜리 9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수자분으로 들어왔는데 저한테 좀 비싸게 들어왔어요. 근데 엄청 세일하는데 온개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니까요. 색깔이 빨간색 요렇게 노란색 나는 거 하늘색 나는 거 흰색 나는 거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. 자 60번 자 14,000원짜리 9,000원에 엄청 세일합니다. 자 61번도 작은 사이즈입니다. 가루가 10, 높이가 8.5, 10,000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도 원가 이하의 가격입니다. 저한테는 그래요. 제가 남지 않습니다. 이것도 네 가지 색깔 빨간색, 노란색, 하늘색,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있어요. 자 61번 만원짜리 6,000원에 갑니다. 62번 갑니다. 가루가 11.5, 높이가 7.5, 5,000원짜리 4,000원에 갑니다. 자 얘도 낮은 화분이고요. 이렇게 색깔은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, 하늘색 이렇게 있어요. 분홍색도 있습니다. 분홍색 저기 네 자 62번 5,000원짜리 4,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. 63번입니다. 가루가 13.5, 높이가 16.5, 36,000원짜리 3만 2,000원에 가겠습니다. 자 무뚝뚝하고 토화분입니다. 토화분 네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. 색깔은 이렇게 이색하고 저기 조금씩 다른 색깔 요렇게 자 63번 36,000원짜리 3만 2,000원에 갑니다. 자 64번입니다. 가루가 21. 세로가 18. 높이가 11. 2만 6,000원짜리 2만 3,000원에 갑니다. 5개 남았네요. 색깔은 여름 색깔 있고 파란 색깔 있고 녹색이 있고 3가지 색있네요. 녹색이 3개고 네 이거 한 개씩 있는 것 같아요. 자 요렇게 멋지게 생겼어요. 이 화분은 자 64번 가루가 21. 세로가 18. 높이가 11. 2만 6,000원짜리 2만 3,000원에 갑니다. 65번도 토화분입니다. 가루가 11. 높이가 13.5, 14,000원짜리 1만 2,000원에 갑니다. 자 파란색이고요. 자 색깔은 요렇게 네 자 15번 네 14,000원짜리 1만 2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66번 갑니다. 가루가 11. 높이가 10. 5,000원짜리 4,000원에 갑니다. 얘도 색깔은 네 가지 다섯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노란 거 하늘색 이렇게 안 빠지네. 자 요렇게 생겼고요. 자 녹색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빨간색이 있네. 자 다섯 가지 색깔 66번 자 가루가 11. 높이가 15,000원짜리 4,000원에 갑니다. 67번은 3,000원짜리입니다. 4개 만 원에 가겠습니다. 가루가 9. 높이가 9.5 네 요렇게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어요.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. 이렇게 자 68번입니다. 68번은 가루가 9.5 높이가 15 만 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네 전에 만 원씩 팔았었는데 이렇게 농분이고요. 7,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죠. 근데 이게 9.5가 정확하지 않아요. 좀 더 큰 것도 있고 좀 더 작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. 네 입이 있는 데가 농분은 농분이고요. 이렇게 복주머니인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자 68번 자 가루가 9.5 높이가 15 만 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자 가루가 15 높이가 21.5 2만 6천 원짜리 2만 3천 원에 갑니다. 자 6개 남았어요. 농분이고 네 엄청 네 튼튼하고 네 좀 무게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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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있네요. 자 자 69번 가루가 15 높이가 21.5 2만 6천 원짜리 2만 3천 원에 갑니다. 자 이건 엄청 제가 지금 원과에 냅니다. 원과도 안 된가? 다섯 개 남았습니다. 가루가 11 높이가 26 5만 원짜리 3만 5천 원에 갑니다. 자 얘도 무게감이 좀 있어요. 이렇게 다 뒤에도 엄청 이쁘게 생겼고 네 이렇게 생긴 화분이 엄청 멋져요. 그냥 3만 5천 원이면 그냥 가져가는 가격 네 11번입니다. 네 가루가 10.5 높이가 6천 원짜리 4천 원에 갑니다. 자 한색이고 빨간색입니다. 이렇게 네 어 주둥 있는 데가 조금씩에도 달라요.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이렇게 화분은 생겼습니다. 자 71번 가루가 10.5 높이가 9 네 6천 원짜리 4천 원에 갑니다. 가루가 13.5 높이가 9.5 2만 원짜리 17,000원에 가겠습니다. 얘는 사각이에요. 정사각 네 창 같은 거 심어도 되고 모둠 같은 거 심어도 되고 네 어 이 사각이라 진열하기도 좋고 네 노지에 어 요즘 아 그게 생각 안 나네 크로바 비싼 거 뭐죠? 네 그러면 심어도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. 튼튼해요. 네 자 72번은 2만 원짜리 17,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. 73번은 수입입니다. 가루가 14 높이가 19.5 15,000원에 판매한 거 12,000원에 갑니다. 엄청 커요. 14cm에서 19.5cm니까 높이가 예 농분이고 어 얘는 분홍색이 하나밖에 없어. 다 노란색 어 한 분이 다 가져가셨어. 여기서 노란색만 남았어요. 노란색이 박스에 많이 들어있었어요. 다른 색깔은 많이 없고 자 분홍색 하나 있고 노란색입니다. 전부 다 73번 자 15,000원짜리 12,000원에 가겠습니다. 74번 수입입니다. 가루가 21 세로가 11.5 높이가 12.5 14,000원짜리 11,000원에 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높고 네 얘도 노지에다가 사랑초 이제 생각났다. 사랑초 같은 거 모둠으로 두 가지 정도 식물이 이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 있어요.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네 밑에 보면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자 이렇게 74번은 14,000원짜리 11,000원에 가겠습니다. 엄청 싸죠? 자 오늘도 여기까지 네 자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Mystic